오빠로 와 뛰어서 뛰어서 뛰어야돼 뛰어서 뛰어야돼 진짜 어떡해 오늘 부족도 디자인 픽스시키고 다음 시간에 3D 랜델이랑 도면 다 완성해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앉을 수 있고 여기는 거치대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이번에 해온 것보다는 더 전개도 난 것 같아 아까 전에 이거 해봤어 너무 어려워 디자인이 안 들어 죽겠어 하연아 벌써 그만큼 한 거야? 대박 왜 이렇게 빨라? 난 이게 4분의 1이라고 잘 봐 왔다 놀아 와 제발 아 감사합니다. 이슬은 안녕?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이슬은 안녕? 오 깜짝이야. 이슬 맞지? 어? 안녕? 어 뭐야? 햇니야. 왜...왜니? 오 저거 저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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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깨끗하겠지? 여기여기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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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미안해 미안해 OK OK 걔 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놀라서 너무 더러운데 손이 괜찮아 내가 더 더러워 반가워 앉아도 돼? 대박 뭐야 요즘 되게 막 좀 힘든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내가 왔어 뭐하고 있어? 지금 반지 만들고 있어요 반지? 에이 음악? 아 그거 오빠 노래예요 그리워요 진짜로? 어떻게 가까이 막 가겠어 아 가까이 와봐도 돼 오! 그리워요 와우 대박 여기 이름도 있어요 오 마이 갓 내가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때? 잘 어울려요 진짜로?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어? 조금 핸슴하게 네 어때?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오 미쳤어 이거 껴도 돼? 안 맞으면 어떡해? 아니면 껴줘 안 돼 안 들어가면 오! 아 근데 크죠 아 조금 아니야 괜찮아 다섯개 중에 오 여기 딱 그리워요 오케이 와우 와우 와 진짜 이쁘다 이거 나중에 좀 아직 완성 안 됐지? 응 완성 안 됐어요 이거 과제로 제출하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해서 나중에 나중에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완성되면 그럼 나중에 완성되면 드릴게요 오케이 좋은 퍼펙트 점수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응 너 뭐 있어? 응 이거 나중에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사이즈 재야 되니까 잠깐만 내 번째 남자의 이거 여자의 뭐 왔던 거 어디? 여기? 아니 그럼 그거 천생연물이 안 맞을 거예요 손가락이 두꺼워서 아 손가락 왜 두꺼워 저거 봐봐 아 봐봐 어디가 두꺼워 아니 안 두꺼워 내가 볼게 내가 솔직히 말 두꺼우면 두껍다고 얘기할게 조금 두껍다 그쵸 장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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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 내가 솔직하게 솔직한데 이거는 약간 조금 좀 운동하면 될 거 같아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아니야 좋아 좋아 이거 맞을까? 모르겠어 어? 딱 맞아 안 맞을 거 같은데 아니 자신 왜 왜 우리 결혼한 거 같아 레디? 네 들어가 들어갔어 우리 천생연물이야 손가락 진짜 예뻐요 어? 아니야 난 여기 짧고 여기는 조금 통통해 자 우리는 짧고 통통해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괜찮아 근데 여기 혼자 있는 게 좀 외롭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혼자 친구들 친구들 다 숙제 놀러 왔어요 같이 가지 숙제 그렇게 이렇게 근데 다른 애들은 잘하잖아요 애들 놀 때 해야 돼요 그래야 따라잡아요 여기에서 문 닫을 때까지 하다가 집 가서 또 해요 이거 또 이거 또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있고 그리고 한 3시쯤에 자서 또 학교 와요 그럼 몇 시에 학교 가? 10시 수업은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맨날 이렇게 4시간밖에 안 된다 왜 왜 왜 왜 근데 좀 제가 잘 못하는 못해서 아 누가 못한다고 잘한다고 이거 받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난 좋아 그럼 잘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이렇게 병원 가서 약 받거나 링거 맞거나 이러면은 괜찮은데 어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재능? 그럼 재능 있는 사람은 봤나? 그쵸 미술은 그럼 울지마 스탑 뭔가 어떻게 된다 도보함이 약해 어? 내가 이제 6살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짜 느렸어 제일 못했어 매일매일 내가 다섯시간 연습을 했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잘하게 됐어 내 생각은 이거 재능 있는 사람들 없어 자기가 시간 얼마나 투자하는지 그렇게 이렇게 저 정도는 나와 나도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잘 됐지 않았어 알겠지만 아니 그 얘기는 안 할까 왜요? 왜 듣고 싶어? 듣고 싶어요 음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 들어갔는데 갑자기 팬들은 다 싫어 나를 엄청 싫어했어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데 다 갑자기 불 다 끄고 그랬어 내가 무대 나오면은 근데 괜찮아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됐어 내 무대가 적어도 좋아해야 돼 진짜 내 최선을 해야된 아니면은 다들 더 싫어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작곡하는 것도 배웠고 피아노도 코드 할 때 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난 그 팬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너무 고마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지? 누가 못했다고 했어? 아니 제가 느끼기 위해 남들보다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 거 한번 보자 얼마나 얼마나 이쁜지 아 그러게 이따가 좀 자 또 왔자 이거 좀 딱 갔다가 그래서 이거 지금 못 한 것 같아서 지금 더 많이 하는 건가? 더 노력해요 오빠 어디서 그랬잖아요 천재가 없다고 어디서 어 맞아 난 천재 없다고 생각해 더 노력하면은 다 노력해서 나온 거라고 그 말 듣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언젠가 나도 계속 노력하면은 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얘 따라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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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울지마 어? 이거 묻어도 돼 묻어도 돼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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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응? 울지마 이제 괜찮아 진짜로 우울할 에이 우리 인생 너무 짧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우울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응? 첫째로 그냥 자야 될 거 같아 왜냐면 지금 이렇게 수업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게 안 되니까 어? 그렇게 또 되게 안 좋아 적어도 6시간 6시간 어 건강 없으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수업도 필요 없어 그리고 어디 가면은 막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 옛날에 그 진짜 사나이 방송 나와가지고 그때 진짜 못생기게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 다 나 좋아했어 그래서 나는 어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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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까 나대로 하니까 사람들 좋아해 어? 네 유 뭐라 그러지 너 너 너 너 난 나야 난 나야 난 나야 해야 돼 네 오케이 이거 진짜 약속하고 이거 이거 컵 복사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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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도장했어 안하면은 진짜 내가 내가 와서 혼낼게 진짜 나 심하게 혼내 네 알겠어 아 같이 그냥 그냥 나랑 같이 살아 어? 나랑 같이 살면 그럼 될 거 같아 어? 말도 안 돼 너무 좋죠 아니 그래도 막 너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고마운 사람들 가족들이 제일 가족? 그럼 가족들이 지금 같이 어디 지만 충청도 알아요? 충청 제정신? 제정신? 뭐라고? 어쨌든 멀리 멀리 있어 항상 미안하죠 일단 이 기업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로 왜왜왜왜 은이라서 은이라고 은이라고 은 은이요 은이라고 원래 은이라고 벌써 한 100만원 쓴 거 같아 하루에? 한 학기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죠 사실 매일매일 부모님한테 연락해? 아니요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좀 못 내려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작업하니까 얼마만에 계절 바뀔 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도 고민 되는 문제야 왜냐면 나는 또 캐나다 다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못 뵌 적이 있어 데뷔하고 나서 엄청 외롭게 내가 일 잘 될수록 우리 부모님들 못 봐 지금 힘든데 그래도 화이팅 해야 돼 진짜로 이거 알아? 붐 한 번 해줘 붐 한 번 해줘 붐 이거 해서 한국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돼 그거 너의 꿈이야? 내 브랜드 만드는 거 브랜드가 만들고 싶어? 그럼 돼 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또 믿으니까 잡지, 너의 얼굴 여기 있고 한 번 해줘 지금 빨리 지금 한 번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줘 자신 가져와 빨리 이렇게 한 번 이쁘게 이렇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제일 유명한 잡지야 타임 타임 타임즈 코리아 넘버 원 디자이너 이렇게 좋아? 듣기 좋아? 좋아? 은솔 은 은 실버 실버 소울 너 솔 은솔 됐어 됐어 은명이야 은솔 이름이 은이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얘기야 은 은이야 오케이 저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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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지금 됐어 됐어 이제 상상 됐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거 있어 진짜 있어 내가 봤을 때 너 인생이 됐어 된 거 같아 내가 다 보여 은솔에서 끝났어 은솔 실버 소울 할 수 있어? 오케이 투어 시켜줘 한국 대학 처음 들어왔어 되게 신기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잠깐만 오우 아우 아우 이거 한번 할래? 생각해볼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생겼었어? 오우 어떡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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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아우 추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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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풀려 아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고 만한 거지 네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나의 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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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이쁘다 대박 나 추워? 응? 괜찮아요 조금? 아니아니 아 반발이 좀 아니 내가 이거 무거웠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아아 좀 들어줘 무거워 무거워 어떡해 아니 아니 추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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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요? 응 빨래 어제 해가지고 냄새 안 날거야 저거 안 날거야 안아 좀 나? 안 나? 안 나 나 진짜 난 대학 다시 다니고 싶어 우리 같이 같이 대학 다닐까 우리? 어때? 와우 잠깐만 잠깐만 깜짝 왜요? 그냥 내려가면 안 돼 왜요? 왜요? 그 게임에 있지 아 가위가위 보? 그거 해봤어? 해봤어? 그럼 뭐 걸어야죠 누구랑 해봤어? 누구랑 했어? 얘기해 남자친구 남자친구 지는 사람 밥 쏘기 밥? 진짜로요? 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어 가위바위보 어떻게 한 번도 안 익히 잠깐만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잠깐만 어떤 거 먹을까? 삼겹살? 난 고기 좋아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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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가위바위보 오 내가 밥 쏘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되겠다 두 개 나왔어 가위바위보 오 하나 잠깐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휴 아휴 밥 써야 돼 가위바위보 아 아니에요 너가 밥 사줘야 되는데 내가 뭐 해줘야지 가위바위보 내가 업어줄게 업어줄게 그럼 이거라도 입어내 아 아니야 이거 괜찮아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렇게 입고 가위바위보 둘 어떻게 해 오케이 무거워요 진짜로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오 마이 갓 아 어떡해 우리 진짜 Congratulations 오 마이 갓 Bron 장난이야 너무 가벼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하벌지 그냥enc 나를 생각보다 무거워 너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잠깐만 너 이거 되면 너의 디자인 그만 해야 돼 올림픽 나가야 돼 알았어? 하나 둘 셋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너 몸 안 좋은 거 맞아?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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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이고 근데 힘 진짜 세 야 운동해 아 대박 어 잠깐 잠깐 쓰러지는 거 아니지? 괜찮아 괜찮아? 혈압 괜찮아? 괜찮아요 너 핸드폰 가져왔어? 나 여기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요? 어 나도 이렇게 할게 ready? 오케이 아 어떡해 난 오늘 너한테 고마워야 될 거 있어 왜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어 약간 내가 그냥 인스타 이런데 그냥 사진 올리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누구 그걸 진짜 보는지 난 그거 다시 오늘 느끼게 됐어 고마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언제 줘요? 번지 너가 밥 사주기로 했잖아 아 맞아 진짜 사줘요? 어 사줘야지 안 사주려고 했어? 아니요 너 사기꾼이었어? 사기꾼이었어? 아 진짜?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내가 보호해줄게 진짜 어디 어 죄송합니다 아 여기 조금 조용하게 해야 될 거 같아 갔어라 잠깐만 어디 가지마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지? 지금 처음 왔으니까 아 휴지 아 이제 휴지 아 감사합니다 여기 또 아 못쓰겠다 아까워서 아 뭔가 휴지야 휴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 진짜 그리고 이런 아 깜짝 왜왜왜 핑크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다 핑크로 짜자 학교 갈 때 이거 신어 이거 신어 그냥 응 난 나야 이렇게 어 진짜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있었고 아 이제 가야 되니까 말하고 싶은 거 많은데 뭐요? 그냥 내가 더 고마워 진짜로 내가 더 열심히 오늘 만나고 나서 내가 진짜로 너무 지금 집에 가서 더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진짜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는 지금 행복해야 돼 진짜 이 순간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리고 또 나한테 얘기한 거 있어? 하고 싶은 거 있어? 빨리 빨리 지금 빨리 지금 콘서트 하면 꼭 갈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콘서트 열 수 있게 내가 진짜 내가 약속할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노래 뵙게 좀 더 하 잘 되고 나도 너무 너무 하고 싶어 오케이? 어떻게 아쉬워 진짜 가기 싫어 감사해요 진짜 가요? 이리 와 빨리 와 아 진짜로 진짜가요? 사람들 생각 쓰지 마 사람 없어 인생에 너가 주인공이야 너야 이리 와 진짜로? 내려 빨리 내려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 이리 와 들어와 오빠로 와 뛰어서 뛰어서 뛰어야 돼 휭 뛰어서 뛰어서 뛰어야 돼 휭 휭 휭 휭 아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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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와 어떡해 이것도 이것도 그냥 가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설희이 나 아니야 아니야 난 옷 한 번밖에 안 입어 난 옷 한 번밖에 안 입어 나 원래 버리니까 아니야 추워요 아니야 남자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선물이야 아니 이거 어떡해 아 그냥 조금 춥잖아 아 조금 조금 춥잖아 오케이? 레디? 아니 레디야 이거 알았어 나 나 간다이 6시간 안 자면 내가 혼낸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여기 거기까지 이렇게 아 비밀번호 안 봐 가기 싫어 괜찮아 오늘 잘 자 아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습니다 나도 이제 아 진짜 노래 한 번 듣겠지 상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어 어 어 오케이 혼자 갈 수 있겠어? 네 오케이 오빠 이제 간다 어떡해 수고했어 오늘도 문설희아 이거 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간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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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쥔는 거야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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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 잼 GINGO